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왜 이 종목들은 안 오르지 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주입니다. 사실 최근 시장이 급락하기 전부터 메타버스주들이 요동쳤고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해치 역할을 하면서 더 강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게 메타버스주였는데 오늘은 그 외의 종목들이 상승하자 메타버스가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는 이야기죠. 하락하면 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조정 시작인가 이제 끝났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메르츠권 강남금융센터 정혜원 과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자마자 이거 이야기하기 싫은데 라고 슬쩍 말씀하셨는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이 시장에서 유독 많이 빠지고 있어요. 특히 게임주도 그렇고 엔터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야기도 있겠지만 또 밀려나고 있고 NFT주들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간 너무 많이 올라서예요. 조정이 시작될까요? 네, 사실 방송 시작 전에 저희가 대화 나눴지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맞아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것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메타버스 NFT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 시장 하락은 최근에 시장 컨셉을 한번 명확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 컨셉 자체가 전형적인 테마, 중소형 테마성 그러한 로테이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하루는 크게 상승하고 또 하루는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엔터주라든지 게임주가 오르고 또 하루는 2차전지 소재주가 또 강세를 보이는 날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형적으로 그 외에 속한 업종이라든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러한 로테이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최근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굉장히 커지면서 이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사실상 메타버스 NFT, 2차전지 소재, 바이오 이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또 이제 바로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또 리스크온 분위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변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과거의 인플루엔자라 같은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시장에서 리스크온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철저하게 소외됐었던 기타 업종과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이러한 수급이 집중됐었던 메타버스 NFT, 2차전지 소재주 이러한 쪽이 오늘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또 내일 또 이제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또 주가 시장이 컨셉이 바뀔지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이 뭐 고점이다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도망가야 될 시점이냐 아니면 조정 시에 적감에서 나서야 되냐 이러한 부분을 해석하기에는 지금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이러한 주가 변동성 그러니까 우리가 맞추지 못할 주가 변동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이러한 메타버스 NFT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장이 개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그런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요. 사실 이 메타버스 NFT 게임주들의 공통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갈 때 피해를 덜 받는 군이라는 거죠. 제조업이라든가 컨택트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불안할 때 오를 수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면 또 제일 먼저 이쪽부터 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갈팡질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매파적인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이플레이션이 이제 일시적이라는 부분을 단어로 제외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그러면 테이퍼링도 가속화될 것이고 이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또 이제 시작에서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옥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또 우려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작스럽게 또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재차 그동안 낙폭 과대한 그러한 기존의 컨택트주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요. 기존에 이제 많이 올랐던 이 NFT 메타버스 관련 주들의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일에 갑자기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 이러한 향후에 긴축의 부분이 좀 이제 지연이 된다든지 이번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러한 경제 상황이 또 변화가 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재차 이쪽으로 또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어느 방향이다라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기는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전략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컨택트주 쪽에서 일정 부분 정도 비중을 좀 가져가시면서 어느 정도 메타버스 NFT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년 이유를 바라보면서 일정 부분 그냥 포트 비중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매수해가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한쪽에서 좀 소외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소외되지 않으면서 좀 시장 상황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간다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우리도 주식시장에 워낙 정답은 없다 보니까 좀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컨택트 관련 주도 실적 잘 나오는 종목도 갖고 가되 중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시대에서 수혜를 불만한 종목도 포트 안에 담아가 보자. 비중은 그리 많지 않게 담아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담아갈 섹터로 지금 이 가상시장과 연결된 게 대표적으로 게임이 있죠.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들이 있고 그리고 엔터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쪽을 조금 더 유망으로 보시나요? 유망하게?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개인 업종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확 개화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NFT 시장이 먼저 더 성장을 하면서 점심적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흐름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이러한 NFT 시장이 활발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임 업종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NFT 디지털 창작이 그러한 경제적인 유인이 증가가 되면서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콘텐츠가 마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게임 시장 자체가 메타버스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금 NFT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메타버스 쪽으로도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NFT를 비롯해서 지금 메타버스 게임을 계속해서 출시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가장 체감이 좀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 게임 그리고 또 엔터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종 중심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터하면 하이브라든지 SM이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있을 것 같고요. 또 게임하면 위메이드라든지 네오이드라든지 최근에 또 시장에서 좀 또 NFT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엔시소프트라든지 포러비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게임주와 엔터주를 더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팅방에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메타버스 들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대다수 분들이 꽉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도 들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니까 저는 내리래요. 저는 인간 집행가 내리라고 하면서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메타버스가 기울어지려면 적어도 메타버스보다 더 강력한 테마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좀 동의하는 게 메타버스가 나오기 전에는 2차전지의 독주였잖아요.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메타버스가 나오고 2차전지의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메타버스가 무언가 새로운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셉이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업종, 다 같이 가는 장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실 특정 섹터 테마가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아니라 거의 다방면으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들이 큰 문제가 없으면 같이 상승하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상당히 지금 변화, 특히나 하반기 6월 이후부터 시장의 컨셉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 그러한 테마주 쪽으로 로테이션 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가장 그 근간에는 바로 이제 긴축 모드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점진적으로 유동성이 지금 시장 유동성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향후에 또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또 금리 인상에 내년에 나서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과거처럼 작년같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처럼 다 같이 가는 장세가 아니라 한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쏠림 현상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특정 섹터 테마가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긴축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고성장주, 즉 미래의 꿈을 바라보고 지금의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많이 상승했었던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메리트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소위 말해서 기존의 가치주라고 하는 기존의 컨택트주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이러한 경제 재개와 함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쪽으로 재차 수급이 또 몰려갈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빵을 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 걸쳐서 일정 부분을 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NFT 이 두 가지의 투자 매력들을 비교해 보자면 구분 지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메타버스 앞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컨텐츠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NFT가 어쩌면 경제적인 유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NFT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확대하고 앞당기는 데는 NFT가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메타버스보다는 시장이 좀 더 먼저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 NFT 관련 쪽으로 집중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를 우리가 완전히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포트 안에 비중 조절을 하면서도 단기적인 접근 혹은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내가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본다면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탑픽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정혜원 과장님은 어떤 종목을 갖고 오시겠어요? 사실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보다는 약간 바스켓으로 담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워낙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인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종목을 뽑자라고 한다면 역시나 가장 선두주자로 할 수 있는 엔터주 가운데 하이브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어서 오히려 좀 하락기를 이용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이브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두나무와 NFT 사업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면서 무용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하이브의 IP를 기반으로 한 사업 영역이 계속해서 게임을 비롯해서 다방면으로 상당히 확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러한 NFT 또 메타버스 시장이 성장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엔터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주가가 35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한 30만 원 초반대 31만 원 32만 원 2, 3만 원 대가 지금 2평선으로 60일 기술적으로 120일 중기 2평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주가가 좀 바닥 따지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술적인 지표를 좀 보시면서 한 30만 원대 초반에서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지난번 정고점 부근인 한 42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중기 121 2평선이 무너지는 31만 원 선이 무너지 않는 선에서 한번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서 30만 원 한 30만 2, 3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하락하면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42만 원 손절 가격은 31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정혜원 과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